머리로 나눠봐 네, 안녕하세요. 조니 역할을 맡은 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죠, 그렇죠? 어, 싱투게도 지금 오늘 재미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아직 못봐서 오늘 내지 내일 정도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연기들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공연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이런 시국의 공연장의 느낌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토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 시작할 저의 영화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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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